저는 여기에 무조건 부추를 넣어요. 와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 돼. 부추를 이렇게 해서 완전 이거는 부추 양념 되듯이 같이 싸먹어줘야 돼. 아유 잘 먹네. 와 너무 맛있겠다. 원래 땀 내는 부추 양념 돼 있는데 여기는 안 된 이유가 있나 봐요. 음 이렇게 아삭아삭 스프링 맛이 심심한 게 여기에 딱 넣어서 먹으라는 맛이에요. 이 국물을 좀 넣을게요 나는. 와 찐이다. 이야 근데 이거는 맑은 국물에 넣어야 되는데 진짜 저거 깍두기 국물 넣는 게 아 그쵸? 아 저 국물 넣어야죠. 저 소리는 좀 약간 저거는 깍두기 국물에 넣어야 돼. 잠깐 한번 해봐. 아이 타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제작진 투머치야. 어깨으로 그렇게 지나치게 넣을 필요가 있었나. 너무 과하지 않았나. 이야 저 정도 또라우는 소리야. 다시 한 번 더 신체제한 거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끝내드릴게. 자 10초 전으로. 근데 이거는 맑은 국물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저거거든요? 아 떠올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 소리를. 너무 힘드셨어 너무. 이거는 연말에 오게티의 백퍼널. 방송. 방송 정산할 때 그죠 오게티의. 그냥 깍두기 국물 부시면 안 돼요 저는. 아 저거 좋습니다. 아 도전. 아우 저거거든요. 저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저렇게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깍두기 국물 말았잖아요. 이거 진짜 끝나요. 너무 맛있어요. 어떤 가게는 보니까 깍두기 국물만 따로 이렇게 주전을 담아놓은 가게도 있더라고요.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하나씩 좀 골라야 될 거 같아. 왜냐하면 이게 순대국밥 먹을 때는 뚝빈이 세워서 먹는 게 또 제맛이에요. 맞아요 맞아. 자기 거 자기 거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양념 봤으면 이제 내 스타일이다 하는 거는 하나씩 들고 와서. 그럼 맨날 우리 가서는 여기다가 나는 깍두기 국물 넣는 거 추천.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매니. 감사합니다. 가져와 볼게요. 자기 앞쪽으로. 자기 앞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 자 둘째 매운 거. 어후 드디어 이제 먹는 것처럼 먹겠네요. 그렇죠. 자 태워줍니다. 저는 깍두기 국물 아까워. 이번에는 어떤 수련할까요? 아 이거야. 깍두기 국물을 벗고 벗고 타려고. 그냥 저거 하나 찾아서. 오늘 온통 깍두기는 저 소리 나오겠네요. 아우 저거거든요. 저 깍두기에 그냥 다 들어가게끔. 드실 때 양손을 다 활용하시네. 이게 같이 올라가고. 젓가락 안 놓잖아요. 역시 세워서 먹어야 돼.